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at kind of do you like?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kind는 명사로 쓰여서 종류, 유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하면 무슨 종류의 또는 어떤 종류의 그리고 do you like 하면 당신은 좋아하나요? 즉, what kind of do you like?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무슨 종류의 뭐뭐를 좋아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at kind of 다음에 명사 그리고 그 뒤에 do you like? 라는 어순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상대방이 무엇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에 food, 음식이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음식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person, 즉 사람이라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사람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person do you like?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계절이라는 명사, 즉 season이라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계절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계절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season do you like? 어떤 계절이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날씨라는 weather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날씨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날씨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weather do you like?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우리말 그대로 style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스타일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style do you like?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후식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후식, 영어로 desert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후식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후식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dessert do you like? 어떤 후식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운동, 즉 영어로 sports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운동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운동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영화, 즉 movie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영화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영화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책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책, 즉 book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책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책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book do you like? 어떤 책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어떤 색상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at kind of do you like? 어떤 뭐뭐를 좋아해요? 라는 기본 패턴의 가운데는 색상, 즉 color 라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색상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상대의 색상에 대한 관심사를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kind of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상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person do you like? what kind of person do you like? what kind of person do you like?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어떤 날씨를 좋아해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어떤 후식을 좋아해요? 어떤 운동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어떤 책을 좋아해요? 어떤 색상을 좋아해요? what kind of color do you like? what kind of color do you like? what kind of color do you lik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